건강기능식품 안녕하세요. 손님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개봉기는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제품명은 리얼 RTG 오메가3 1200 입니다. 스페인 솔루텍스 사의 초임개 추출 RTG 올려를 사용했고 IFOS 5STAR 등급의 오일이라고 합니다. 최고 등급의 오일이라는 얘기구요. 전산지는 캐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구요. 1300mg의 캡슐이 60개 들어있구요. 총 78g 입니다. 측면에는 영양기능정보가 나와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오메가3는 혈중중성지질개선과 혈행개선, 기억력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량은 1회 분량에 10kcal, 지방은 1.3g, 나토륙은 없고 EPA와 DH의 합이 1200mg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번호와 유통기한도 확인할 수 있구요. 메이드인 캐나다라는 원사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는 원료 및 함량, 섭취량 및 섭취방법, 보관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제조원, 수입원 등이 나와있습니다. 제조원은 캐나다의 비타 내추럴스 INC라는 데서 있고, 수입은 네이처스토리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보통 캡슐보다는 좀 한꺼번에 많이 포장이 되어있네요. 여기 이렇게 캡슐포장이 되어있으면, 산패 걱정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추가 성분이 없어서인지, 오메가3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 질라틴 캡슐로 되어있구요. 이를 1회에 한 장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리얼 알티지 오메가3 1200의 간단한 개봉기를 말씀드렸구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